1번 양수 T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자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Y는 K분의 1의 X제곱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꼭점으로 하고 있는 2차함수죠 얘가 이 넓이를 2등으로 한대요 자 생각해봐 2차함수 넓이가 이렇게 B로 가버리면 이 부분이 더 불룩해지니까 이 넓이 더 크겠죠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넓이 넓이 같아지겠지 됐죠? 이 곡선이 Y는 K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2등분 했다 치자 자 이때 그 K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 K값 자 일단 이 점에 대한 교점부터 찾아야 되겠다 교점은요 연립하면 되죠 이게 Y는 T예요 T 요것도 T이기 때문에 Y는 T라는 놈이랑 얘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K분의 1의 X제곱이랑 T랑 같게 되는 그러니까 X제곱은 KT가 되고 X는 지금 마이너스는 없죠 양수니까 그냥 루트 KT 되겠네 루트 KT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좌표는 루트 KT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끝났네 적분만 하면 끝나죠 넓이가 뭐 하니까 반이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빼고 0부터 루트 KT까지 접근하면 되죠 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루트 KT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T에서 얘를 빼야 돼 T-K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DX 요거죠 요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얘는 T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K 3K분의 1이겠다 맞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3K분의 1의 X제곱에 대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루트 KT까지 됐나요? 요거 적분합니다 적분해서 루트 KT 집어넣으면 T루트 K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분의 KT 곱하기 루트 KT 요렇게 되네 됐나요? 자 요 놈이고 요 놈의 넓이는 당연히 정사각형 넓이의 반이에요 전체 넓이가 T제곱이기 때문에 요 넓이는 2분의 1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T제곱이다 이거죠 됐나? 일단 T는 양수겠죠 T는 양수이니까 양변의 T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 나누는 것부터 먼저 정리부터 하죠 자 K 약분되죠 맞지? T 하나씩 없앱시다 T 양수니까요 T T T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 루트 KT 남았죠 맞지? 여기도 루트 KT 남아있으니까 루트 KT로 묶어낼 수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아 요게 1이고 요거 3분의 1만 남았네요 그럼 3분의 2가 남네요 자 요렇게 된다 이게 지금 얼마다? 2분의 1 T다 됐나요? 양변의 2분의 3 곱하면 제곱할까? 9분의 4의 KT는 4분의 1의 T제곱이죠 또 T 날라갑니다 그리고 양변의 4분의 9 곱하자 그럼 KT는 없앴다 치자 K는 4분의 9 곱하면 16분의 9T가 되겠네 맞나요? 자 문제에서 다 나왔다 양수 K의 값을 FT라 한다 했으니까 K는 FT인데 이 FT가 지금 얼마야? 16분의 9T라는 것도 내가 알아냈어요 이거 요 위에 올리래 그럼 리미트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할 때 3T 플러스 1 분의 16 곱하면 얼마 돼요? 9T 됩니까 이거? 맞죠? 끝났네? 약분하면 얼마 돼? 3 됩니까 3? 맞아요? 근데 답은 얼마예요? 3이겠죠 3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일단 0부터 4까지는 얘는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4보다 클 때는 원래 있던 기본 FX를 X축으로 4만큼 평행한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들어올려라 이거죠 그럼 0부터 4까지 대한 식만 좀 안다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Y축 대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Y축 대칭이니까 쌤이 왼쪽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됐나요? 자 요게 2다 자 왜냐하면 두 칸 올라간다 했으니까 쌤이 일단 해볼게요 얘는 0하고 3이죠 근데 이 그래프 봐봐 A가 양수인 양수이나 음수이나 일단 쌤이 그냥 편하게 양수를 잡아볼게요 자 어차피 넓이니까 상관없어 얘가 양수라고 가정해버리면 3에서 뭐야 접하고 X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원래는 3에서 접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3에서 중근을 가지잖아 접하고 X 0을 지나니까 엑셀편 0하고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4다 그럼 얘 그래프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4 나왔을 때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얘가 연속이라 했거든 자 여기 4봐 4 집어넣어봐 여기에 4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에 대한 좌극한이지 근데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4A 나옵니다 맞나요? 여기 4 집어넣으면 1 여기 4 집어넣으면 4A 나오죠 근데 여기에 4 집어넣어도 이 식이랑 같아야 돼 맞나요? 여기에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4는 여기 4 집어넣으면 F0 더하기입니까? 맞지? 근데 F0은 또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예요 결론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4 왼쪽에 그래프에 4 집어넣은 거랑 4 오른쪽에 그래프에 4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A값은 2분의 1입니다 맞나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4 집어넣은 값도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놈의 그래프를요 5번에 어떻게 한다?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다시 똑같은 상황이 돼요 이게 지금 얼마야? 7이 되고 이 지점이 얼마 돼? 8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대략 선생님은 대략 그린 겁니다 맞죠? 정확한 건 이게 2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 그럼 이거는 4 나오겠죠 이게 맞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대충 이해됩니까? 또 대충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계속 갈 수 있죠 여기가 12 똑같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D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는 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돼 있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왼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왼쪽은 할 필요가 없고 쌤이 어차피 넓이니까 Y축 대칭이면 두 배 하면 되잖아 맞지? 자 근데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예요 됐어? 자 그래프 계형 알아놓으면 문제 편하겠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10까지 넓이 뭔가 합시다 일단 10까지 넓이는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10쯤 되겠다 맞지? 그럼 여기가 여기까지가 10이에요 자 이 점일 때 이거 2라는 말은 안 해요 쌤이 지금 맞죠? 이거 구해보면 되는데 어차피 구할 이유가 없어요 넓이만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곡선은 쌤이 약간씩 다르게 돼있지만 뭐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는 없다 자 일단 구합시다 잘 봐봐 이 색칠한 부분 잘 보세요 이거 여기서 색칠한 부분이랑 이게 색칠한 부분이랑 넓이 같겠죠? 맞지? 마찬가지 여기도 넓이 같은데 얘는 다 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넓이 맞나요? 일단 이 넓이부터 하나 구합시다 이 넓이는 뭔데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얘를 접근한 겁니다 맞죠? 0부터 4까지 fx가 얘고 a가 2분의 1인 걸 따라냈어요 아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은 빼냈까? 2분의 1은 빼냈고 자 얘 x-3의 제곱에다가 x 붙인 거죠 자 바로 할게요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에 대한 적분입니다 맞나요? 당연히 이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됐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지금 얘는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3 내려가니까 2x3제곱 플러스 2분의 9x제곱 이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야 4집을 넣어버리면 64 4집을 넣으면 마이너스 128 4집을 넣으면 16 2 약분 8 9 72죠 됐나요? 얘 계산하면 이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64 그럼 8 넣어옵니까 8 맞나요? 지금 이거 두 개의 넓이가 8 나왔어요 지금 이건 끝났다 그 다음에 또 이 넓이고 할게요 이 넓이 선생님 이 넓이는 선생님이 지금 모니터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거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하고 있는데 초록색의 넓이 해볼게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넓이하고 같죠 왜냐하면 이거 2까지니까 실제로 0이 2 있으면 이 정도 이 넓이하고 일치하단 말이야 그래서 0부터 2까지 얘를 또 접근하면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맞나요? 여기에 2분의 1 이거 접근하자 이거죠 자 이거 접근합니다 접근하면 앞에 얘는 2분의 1이 있어야 돼 2분의 1에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플러스 2분의 9의 x 제곱 0부터 2까지고 얘 정리하면 얼마나 20은 하면 얼마인데 자 2분의 1 잠시 놔둘게요 20은 하면 16 4죠 20은 하면 마이너스 16 20은 하면 플러스 18 되니까 얘 계산하면 2 얼마야 이거 2 4 6 3 나오네요 3 그러니까 이 넓이는 지금 얼마 나왔다 3 나왔다 이거야 얘들 둘 넓이는 얼마 나왔고 8 나왔고 됐나요? 지금 이거 3 나왔어요 그리고 파란색 두 개 넓이 이거 두 개 합한 건 얼마 나왔다 8 나왔어요 됐나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사각형 넓이면 구하면 되죠 요거 얼만데요? 4 곱하기 2 요 넓이 요 넓이 얼마? 8이죠? 자 요거 해볼까요 요거 요거 길이 2입니다 맞죠? 요거 4죠? 이것도 8이네? 맞나요? 그러면 요 넓이 두 개 앞에서 얼마 돼? 또 16 나오네 그러면 18, 8, 8, 8, 3이니까 16, 24에 27 나오죠 자 이게 뭐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넓이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27이 나왔어요 맞나요? 지금 오른쪽 부분 오른쪽이 27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대칭이잖아 그것도 마이너 10까지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똑같이 하나 더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는 27이 두 배가 됐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듣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식이 약간 꼬여있긴 한데 3번 두 상수 A와 K에 대하여 FX와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FX라는 놈은 X, A의 자극한화가 우욱한 값이 같겠죠 그래서 FX의 좌극한과 우욱한 정리해버립니다 됐나요? 자 위에 A 집어넣은 얼마대요? A3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됩니다 맞죠? 밑에 거 A 집어넣은 얼마대요? A 집어넣은 2A제곱 플러스 K 되겠네 이거 두 개 같대요 그러니까 A3제곱 마이너스 3A제곱 이 얼마다? K다 이거죠 됐나요? 자 GX도 똑같이 해볼게요 GX GX도 마찬가지 A 플러스 35은 값 A 플러스 3집어넣은 값 똑같으니까 이게 A 대신에 뭐한거야? A 플러스 3집어넣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식이 똑같거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3의 3제곱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3의 제곱 은 K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면 똑같겠죠 이게 A 대신에 A 플러스 3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두 개 뭐하다 지금 같대 근데 아니 저 미안 둘 다 K 돼 그러니까 얘랑 얘라도 같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랑 A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3의 제곱 이랑도 뭐하다 같을 거다 둘 다 K니까 됐나요? 이거 인수분해서 정리합시다 이거 묶어버리면 A 제곱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3 되나요? 얘는 A 플러스 3의 제곱 묶어버리면 A 플러스 3 마이너스 3 A네요 맞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거 다 넘길게요 A 제곱 에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제곱 에 A 이거 0이다 이거죠 A로 묶어내고요 어차피 풀어야 되나? 풀어야 되겠네 A 묶어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3A 나오죠 맞지? 이거 풀면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 는 0이다 이거 계속 정리합니다 A 이거 이거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9네 그럼 마이너스 9 빼내버리면 A 플러스 1 됩니까? 이렇게 나온대요 이 말은 자 얘랑 얘랑 같게 되고 얘랑 얘랑 그 A 플러스 3 기준에서 같게 되고 A 기준에서 갖게 되는 그 A 값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다 A가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만약에 A가 0이면 자 A 0집어나면 이거 0 되어버리죠 맞죠 그럼 이것도 0 되어야 되는데 그럼 K 값도 자동 못해야 돼요 0 되겠죠 기준이 0이기 때문에 0집어나면 이거 0되고 이것도 0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는 0이에요 맞나요?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자 요 나주크 써먹어야 되네 F1 G1 물었어요 G1 물었어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 됐죠 자 둘 다 해봐야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K는 얼마 돼야 돼 생각해봐 자 A의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죠 기준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2 되니까 마이너스 2 되려면 얘 마이너스 4 되어야 됩니다 맞죠 K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때 F1은 얼마냐 여기 1 집어넣어버리면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이거든요 그럼 1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죠 1 집어넣어버리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 G1도 해볼까요 자 지금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2가 돼요 지금 맞나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니까 요거 마이너스 4고 문제에서 1 집어넣을 했으니까 얘는 X가 2보다 작은 요기에 집어넣어야 되죠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돼 0 나옵니다 맞나 근데 F1 더하기 G1이 양수라며 얘는 지금 만족을 한다 못한다 얘는 만족을 못한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만족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맞죠 그럼 이제 끝났네 A가 0이고 K가 0이라는 거 이제 다 끝나버렸어 됐죠 이제 다 찾았다 이제 뭐하래요 GX하고 X는 2부터 3까지 적군하라는 거죠 맞지 자 GX가 지금 뭐냐면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얘는 2X 제곱 끝이죠 K가 0이니까 그리고 얘는 X가 3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문제에서 2부터 3까지 적군이야 그럼 2부터 3까지 GX는 어차피 얘 밖에 없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에 대한 적군 요거 정리하자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제곱 그리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3집으로 하면 4분의 81 빼기 3집으로 하면 자 우리 바로 합시다 이거 좀 바로 합시다 귀찮으니까 자 3집으로 하면 81 바로 2 빼버릴게요 2집으로 하면 16이가 맞죠 빼기 3분의 5분의 3집으로 하면 얼마돼 27 됩니까 2집으로 하면 8 되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4분의 얼마야 이거 빼면 어 65 나옵니까 4분의 65 맞죠 그 다음 빼기 얘는 3분의 19죠 통분합시다 12분의 자 102 자 얼마야 3 곱하면 180에 15 195 빼기 4 곱하면 76이가 단순 단순 계산이죠 12분의 119 맞죠 이렇게 나온다 또 답 2번 있네요 이해됐나요 정리 이렇게 한다 이거죠 4번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다 자 얘는요 일단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야 되는데 f'x f'x 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입니까 이거 3으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결론 얘 그래프는요 1을 시점으로 1이라는 시점으로 뿔뿔이야 얘는 1이라는 지점에서 증가 증가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 어차피 증가함수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자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봐 일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둘러싸인다 했기 때문에 쌤의 y절편 마이너스 6 맞춰서 지금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을 지난다 했죠 맞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나오죠 맞죠? 여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도 지나고 있어요 그럼 얘는 1을 시점으로 바뀌니깐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쌤 대략 그릴게요 이렇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오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맞지?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야 자 올라가는데 어차피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하고 만나야 되잖아 맞나요? 역함수를 내가 그려볼 거니까 y는 x하고 만나봐야 되잖아 그럼 얘가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x다 로 정리해서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거 인수분해 버릴게요 쌤이 앞에 거 두 개 x제곱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 뒤에 거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 은 0이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2가 돼요 당연히 x의 평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가함수라서 맞지? 얘는 3에서 만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3에 대충 여기 있으면 여기도 3이 여기 있으면 이 정도쯤 나오겠다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데 증가하는데 1에 3번 꿀렁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 역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역함수도 마찬가지 여기가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치면 얘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역함수도 맞죠? 쌤이 지금 대충 그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건 이거 이거 지나고 있는 직선이죠 됐나요? 지금 이 넓이 구하래요 이거 둘러싸인 거 이 가오리처럼 생긴 거 이 넓이 구하래요 됐나요? 넓이 구할 때 조금 편하게 계산합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맞지? 이 넓이나 어차피 이쪽에 있는 이 넓이나 넓이는 같아 맞나? 이 두 넓이 같기 때문에 내가 이 넓이 하나만 구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넓이 구하고 두 번째 이건 삼각형이잖아 솔직히 삼각형 넓이면 바로 되죠 6 곱하기 6 36 이거 18 나오죠 넓이 그럼 내 이 넓이면 하나 더 구하면 끝나요 자 이 넓이 구할게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x에서 얘 뺀 거야 그럼 x에서 얘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3x제곱 x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에 대한 적분하세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플러스 2분의 3x 아니 왜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에 대한 적분이고 얘 0부터 3까지라며 0은 집어넣어봤자 그놈이고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27 마이너스 9 플러스 18 요렇게 되네 맞나요? 요거 정리하면 요거 요거 약분하면 9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36이죠 자 요거 계속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1 그 다음에 요거 36이니까 36에 144 나옵니까 계산하면 4분의 빼버리면 3 60 63이죠 63 맞나요? 그럼 요게 지금 4분의 63이야 그러면 얘도 4분의 63이죠 맞죠? 그럼 2개 다하면 얼마 돼요? 2분의 63 되나요? 요거 2개 다하면 거기에다가 18 다하는 거죠 얘는 2분의 63에다가 36 다하는 거니까 2분의 99 나오겠죠 맞지? 답 있네요 1번 자 이거 내용 이것도 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프에 대한 경향이고 여기서 망하는 케이스 GX를 찾고 있다 망한 거죠 그거는 못 구합니다 그래서 FX 가지고 넓이 구했다 요 내용입니다 5번 FX는 X 3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야 그리고 F'X로 둘러싸였다 했으니까 뭐 실제로 의미 없죠 이거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맞나요? 그 다음에 X 3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서 뭐 빼는 거야? F'X를 빼는 거죠 맞나요? 누가 누군지 누가 더 큰지 몰라요 누가 더 큰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냥 FX로 적어놓을게요 FX 빼기 F'X에 대한 절대값으로 정리하면 이게 답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알파 베타 알면 되고 F'이 뭔지 알면 되죠 일단 F'X부터 갑시다 얘는요 3X 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FX와 F'X가 같게 되는 지점도 잡아야 되겠죠 F'X는 그냥 바로 적을게요 X 3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3X 제곱 플러스 2 이거 이거 없어지고 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래 되네 이거 해고하면 X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죠 맞나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갖게 되는 지점이 뭐야 3군데가 있대 그러니까 예로 이런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래 있으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이게 2다 이거야 누가 더 높이인지 난 지금 모르라 맞지 근데 일단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 말이고 이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구간 잘라야 되잖아 우리 맞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자 요 밑에 적을게요 새로 0부터 1까지 FX에서 GX 뺀 겁니다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빼버릴게요 FX에서 GX 저 F'X 뺀 게 이 식이잖아 맞지 요거에 대한 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의 DX 당연히 절대값 넓이니까요 더하기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똑같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의 절대값 됐나요 접근합시다 접근하면요 4분의 1 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에 0부터 1까지 더하기 자 마찬가지인데 쌤이 절대값 씌울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딱 봐도 음수 나오거든요 그냥 할게요 그냥 해놓고 나중에 절대값 씌웁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에 대한 1부터 2까지 자 요거 당연히 절대값이에요 지금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양수만 나와야 된다 자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 끝나버렸어요 맞죠? 절대값 쉬우나 마나 두 번째 20으로 하면 자 20으로 하면 이게 16이죠 약분하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4 맞죠? 이거 0이네요 빼기 1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 나왔어요? 4분의 1이었죠 맞지? 근데 이거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맞죠? 이거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답은 나왔는데 아까 이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 이거죠 지금 맞지? 같은지 알았다면 애초에 두 배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해봤고요 둘 다 같았다 넓이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거죠 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세 점이 있어요 그게 PQR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래프를 줘놓고 P에 대한 형태의 속도 그래프 P에 대한 식은 줬고 Q와 R에 대한 식은요 대략적으로만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다음 점 오른 것으로 골라라 이거 돼 있죠 일단 A가 2면 T가 1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은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2라면요 A가 2라면 자 이거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맞지? 그럼 여기가 지금 뭐 나왔다는 거야? 2 나왔단 말입니다 맞죠? 이때 P하고 Q 중에서 원점에 P가 더 가깝다 이 말인데 자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예요? 움직인 거리잖아 그러면 실제로 애들 둘이 한꺼번에 내가 한꺼번에 그려볼게요 한꺼번에 자 얘가 2고요 얘가 2인데 지금 한 명은 이렇게 돼 있고요 맞죠? 한 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게 P인데 바깥쪽에 있는 게 P인데 P가 뭐보다 Q보다 이만큼의 영역이 더 많죠 넓이가 넓이가 많다는 거는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고 맞지? 얘는 둘 다 플러스로 움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점이었으면 P가 이만큼 갔다 라고 한다면 Q는 요거만큼의 빠진만큼으로 움직였겠죠 그렇다면 시작점 맞죠? 아 T가 이래서 T가 이래서구나 이래서 뭐 어차피 똑같으면 남았죠 이래서니까 이 부분만이겠네 자 시작점 1초 뒤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원점으로 가까운 점은 누구야 Q가 더 가깝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 말뜻이 이해되나요? 쌤이 식으로 정리 안 해요 지금 이해돼?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니은은요 B가 2분의 3이면 두 점의 위치가 같아지는 지점은 1하고 2 사이에 있다 이건데 자 B가 2분의 3이래요 자 이게 직선이거든요 이게 2분의 3T라는 거죠 그럼 여기 20분을 얻어버리면 여기는 뭐 나와요? 3 나오겠네 맞지? 이때 P하고 R하고 위치가 같아진대요 요거는 조금 뭐 어떻게 식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맞지? 얘가 1 2인데 쌤 이 정도로 가봅시다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얘는 대충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한꺼번에 그립니다 얘는 곡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넓이가 같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위치니까 둘 다 증가했잖아 마치 둘 다 위로 가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둘 다 증가해다가 움직인 게 이 넓이하고 똑같은데 그 움직여있는 위치가 같다는 거는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넓이가 같다는 말이거든 넓이가 같은 지점이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건데 보세요 일단 이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이 넓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계산은 편해지죠 자 첫 번째 곡선 넓이 가합시다 이거는 지금 식이 바로 나와버렸으니까 쌤 바로 가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두 배 하면 됩니다 요거 두 배 하면 되죠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를 적분해라 그러면 2에 얘는 적분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0부터 1까지고 요거 1 집어넣으면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4 이거 3분의 8 나온다 맞지? 맞나?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가 3분의 8인 건 내가 안다 이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넓이가 얼만데요? 2 곱하기 3 다음에 2로 나오니까 이거 3이죠 그럼 누가 더 넓어요? 누가 더 넓어? 3이 더 넓죠? 맞죠? 그럼 잘 봐 봐봐 그냥 얘로 보는 거야 얘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자 요 부분은요 똑같은 넓이에요 됐나?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2라고 해볼까? 넓이를 대충 얘로 봐주는 겁니다 문자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야 3분의 8이죠 근데 얘 넓이 얼마 돼? 1이죠 그러면 이게 3분의 2만큼 더 가야 넓이가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잡았다 요러한 지점 요렇게 잡으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게 되는 지점이 생길 거잖아 얘가 더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이게 이거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게 3분의 2인데 요 넓이는 일치하고 이게 밖에 있어버리면 남는 부분은 1보다 더 커져버리잖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어디에 1하고 2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이 문제에서 1하고 2 사이에 존재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1하고 2죠 실제로 요 점이 뭔지는 우리가 잡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겠죠? 당연히 이해 됩니까? 그래서 쌤이 다른 식은 안 적었어요 지금 넓이만 비교해봐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 그래프 해석에 관한 문제가 제일 쉽죠 실제로 이해만 된다면 자 디귿 움직인 거리가 전부 다 같대 자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다 같대요 그러면 자 제 넓이는 이미 3분의 8인 거 알아요 맞나? 요 넓이는요 요게 a잖아 지금 얘 넓이는요 이게 얼마야? 이게 2분의 2b죠 이거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넓이는 2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하니까 이건 넓이 a예요 얘는 2 곱하기 2b 곱하기 어 그러면 얘는 얼마야? 2b 나옵니까 이거? 넓이가 그럼 얘들 3개가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a는 얼마돼? 3분의 8이죠 여기 적을게요 맞나요? 두 번째 2b도 3분의 8이니까 얘도 3분의 8 나와야 되니까 b는 3분의 4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두 마리 더 알아요 두 개 나오면 3분의 얼마 나와요? 12 나오나요? 약분하면 4 나오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굳이 따진다면 니은이 가장 까다롭게 나왔지만 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얘가 더 크면 맞죠? 어차피 이 넓이는 공통 부분이니까 얘하고 얘 넓이 중에서 3분의 2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얘들 차이가 맞지?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이거잖아 이 넓이는 일치하잖아요 지금 둘 다 여기까지 이 넓이는 일치하고 얘가 3분의 1 때 얘가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있겠죠 그때가 무조건 1하고 2 사이니까 됐나요? 이건 얘로 잡아준 겁니다 쌤 숫자 잡아준 거는 보기 편하라고 일단은 답은 니은 디귿이겠네요 overdue고 안되고 реш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wool Previously Josh